뭐 이일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버거님 왜 제 코너를 안 받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요? 라고 구라를 쳤어요 그러니까 화난 표정 텔레님 봤어요? 이러길래 안 봤음 크크 와 진짜 섭섭해 이러가지고 건면님도 스키다카라 안 들어줬잖아요 렌터님은 듣고 댓글까지 써줬는데 던 맨날 뒷북쳐서 부끄러워서 댓글 안다는데 근데 이걸 아직 안 봄 그럼 센 땀 이러길래 저도 스타랑 방송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내일면 보겠네요 이러면서 자 봤습니다 거미님 정말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하는 표정 굿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저거 봐달라고 아씨 아씨 음 음 음 음